힘성 좋지, 이몸을 좋지, 인사성 바르지. 그러고 뭐지, 지난번에 뭐 심인상인가 뭐. 그것도 탔다고 안 하더냐. 아니, 어르신, 어르신. 저거 진짜. 도둔차 잡혀가요. 18, 18. 어방이. 확 현바닥 펑여서 줄넘기 만들기 전에. 어방이 아니고 오봉이라고, 오봉이. 그럼 한 방에 보여줄게. 순어방과 왜? 돌았네, 돌았어, 경찰이. 나 돌았다, 완전히. 저 돌았어. 너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면 내장이 뭐니 다 튀어나와. 다 터진다고. 야, 진짜 뛰었어? 받아봐. 내가 볼 사과야죠. 야, 너. 야, 안 되네. 나 냄새만 때문에 핏불처럼 물고 안 넣는 거 몰라? 과자. 전리품을 챙겼다는 건 두 사건의 범위, 아주 위험한 사이코패스라는 거지. 사냥. 지금도 어디선가 사냥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. 교회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옮긴 흔적도 없는데. 저 사람이야. 그 헤드헌터. 저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잖아. 저 안에 괴물이 있다는 거잖아. 사이코패스 중 1% 무시무시한 괴물. 저에 안고 싶어요. 저 이제 진짜 모르겠다. 그 헤드헌터. 감사합니다.